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잉혁연의 로블록스 로블록스 바로 사이렌 헤드를 만나볼 건데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얼굴에 스피커가 있대요 여러분들 로블록스 오늘은 공포특집답게 오늘 그 녀석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나 안 만날래 안 만날래 안 만날래 안 만날래 하지만 우린 갇혀버렸는걸 아 무서워 나 게임 왜 아 이거 로블록스 맞아요 이렇게 무서워도 돼요 분위기부터 입구부터가 진짜 장난 아닌데 천천히 가봅시다 어 무서워 천천히 가자 여기 이 친구도 친구를 만나러 왔나봐요 너도 사이렌 헤드를 만나러 오니 맞아 나 사이렌 헤드를 만나러 왔어 그래 너도 조심하고 가자 여기 뭔가 음산한 소리가 나요 계속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 오 어디어디어디 사이렌 헤드랑 가까워지면은 사이렌 소리가 난다고 하네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하자 오케이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지금은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나 정말 무섭거든 지금 나 무서워 따라오고 있어 어 소리 들린다 멀리서 어디어디어디 그러니까 살짝씩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가 들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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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어디 왜왜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어 아 난 진짜 이상한 소리 났는데 치식하는 소리 들렸는데 무서워서 여기 진짜 사이렌 헤드가 있는 거 맞아 아 여기 있다니까 Instant 어쾱 뭐가 뭐가 들려 뭐가 아닌가 헛소리 헛소리 아직 อะ 아 나 무사해서 자꾸 헛소리 들어요 너의 목소오오오오 니가아 телleo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か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웃 오오오오오오 보니아 earth 애들, 나는 너희를 버리고 도망갈 준비가 됐어 눈 뒤에와! 내가있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따라오고 있어? 에이 그렇게 안 무서워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했어 귀신이 우리 엄마가 귀신은 없다고 했어요 야 근데 조그맣게 계속 들리는 것 같단 말이야 사이렌 헤드 소리 아니야 여러분들 귀신 같은 거 없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무서워해도 저희가 무서워할게요 자 여러분들 무서워 뭐야 앞에 뭐가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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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사이렌 헤드 나 와 저 사이렌 안에 이빨이 있어 이빨 얘들아 계속 도망가 계속 와 진짜 사이렌 헤드 나 야 빨리 도망가 와 얘들아 낯짝 할게 탄지야 너 진짜 빠르다 너 그정대로 육산성수해도 되겠다 야 너 진짜 빠르다 발이 안 보여 이거 탐기면 죽는단 말이야 빨리 뛰어 으아 진짜 거대 얘들아 안되겠다 한 명 희생해라 아니야 도망갈 수 있어 와 계속 따라오는데 얘들아 와 와 와 와 와 와 탄지야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쫓아와 야 야 야 야 야 야 깨톡 도망가 깨톡 도망가 깨톡 도망가 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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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우 오고 있어 빨리와 오는거였다 야 앞으로 쭉가자 쭉가자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쭉쭉 쭉쭉쭉쭉 쭉쭉 쭉 가자 쭉 아니 쟤는 체력이 바테인데라 얘들아 설마 어디가 오 오 따돌렸어 따돌렸어 따돌렸다 그치 여기 뭣있어 여기 뭣이 뭣있어 여기 뭣있어 안좋아져야될까? 못들어온거같애 우와 요거봐봐 우와아아아아아 얘들아아아아 사일리엔드가 집을 부시고있어 어? 2층으로 올라와봐 2층으로 2층 사일리엔드가 봐봐 앞에 손 보여 손? 우와 손 진짜 꺼 얘들아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 하나 나 피가 줄었어 제가 한 대 때렸거든 우와아아아 얘들아 어떡해 내가 내가 밖에 유인할게 그게 낫겠어 그래 내려가자 천천히 내려가보자 내가 나 뛴다 나랑 나 먼저 간다 얘들아 뒷문있는데 뒷문있어 나랑 안 떠나와 얘들아 미안다 갈게 또 저리아 셀 belang 야앙 싸일리었드가 계속 쫅아와 날 죽일 때까지 쫙아오나봐 현재아 계속 도망가자 계속 가 계속 가 안되겠다 우어우어 ō 우와不起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리얼 찐사랑인가? 여러분들 사이렌헤드는 정말 실존했습니다. 이 미니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잉여맨... 잉여맨 로블록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바보대원? 우리가 가볼 곳은 이 미니스테리한... 우리가 온 곳은 바로 이 미니스테리한 동굴이다. 이번엔... 던저러스! 위험하다던데? 단지는 오기 그른거 같으니 우리 둘이서 한번 가자. 그래. 그게 좋겠다. 가자. 먼저 앉았어. 난 무서우니까. 이 동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거야? 사이렌헤드는 아닐거고. 오! 던져왔어! 너도 왔니? 가자. 아 여기... 들어가야돼? 오! 분위기봐! 얘들아! 플래시 없으면 앞으로 못가. 진짜 무섭거든. 한번 꺼볼래? 그럴까? 꺼볼까? 오! 안보여! 오! 안보여! 뭐가 있는거야? 뭐가 있는거야? 아무것도 없나? 무슨소리야? 무슨소리야 이게? 야 이 동굴 진짜 무섭다 얘들아. 따라오고 있어?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그래 단지야 니가 앞장서. 뭐? 그래 니가 앞장서라고. 니가 용감하잖아 우리 중에서 제일. 뭐? 그래 앞으로 가라고! 무서워. 나도. 뭐? 이게 뭔소리야? 막말 뭐야? 잉룡인사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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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뛰어가는 단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 우와아아아아아!!!!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그냥 앞으로. 앞으로 가 야 이렇게 된거야. 앞으로 가 그냥! 얘들아 나 따라오고 있어. 앞으로 와 그냥! 어? 우리 돌아갔어! 미안해요 맨아. 거기 너 혼자야. 오ło오오오오오오.. 우리 도망가 우리 동굴 밖으로 나가고 있어 미안해 여멘아 너 혼자 거기 있어 야 동굴 뒷문으로 나갔어 나 뭐? 동굴 뒷문으로 나왔더니 애들 안 쫓아오는데? 와 저거 봐봐 쟤네들 봐봐 와 얘들아 이거 봐봐 보여? 우리도 뒷문으로 갈게 어 얘는 계속 쫓아왔냐 왜? 뭐야 얘 왜 넌 왜 넌 왜 넌 여멘아 괜찮아? 살아있어? 우리 금방 갈게 어? 오 여멘이다 야 저거 뭐야 고양이야 고양이 애들아 놀라지마 내가 키우는 고양이 내가 키우는 고양이야 너무 놀래지마 놀래지마 귀엽지 않니 쟤? 뭐가 귀여워 나를 이렇게 때렸는데 아 뭐야 뭐야 귀엽지 않니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이제 단면 체험 다 잘했다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빨리 그래 좋은 생각이야 쟤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 놀라지마 얘 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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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귀엽네 우리 이쯤에 가자 아 가자 아 여러분들 아 오늘 탑례 테스트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쵸? 한지한지한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정말 사이렌헤드는 정말 실존했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직접 와보셔서 사이렌헤드를 만나보세요 네 무서워요 여러분 어 사이렌헤드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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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죽었어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오 뭐야 이 강아지 또 왔어 야야야 강아지 야 월월 월월월월 재미있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